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은 김시진 박사님 모시고 교육, 보육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김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연대학교에서 교육정책학 박사를 하셨고요. 도교육청 교육감 정책비서 하셨고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사업운영원도 하셨고 국회의원 비서관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경책적인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한 게 작년이더라고요. 꽤 오래된 것 같던데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1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선거휴유증이라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또 다시 선거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는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는 제 오랜 꿈의 출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교수나 어떤 전문직 출신이 아니다 보니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로서의 역할도 하나 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교육발전소라고 하는 교육시민단체에서 또 이제 조직을 다시 세팅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또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정당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번 우리가 인터뷰를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 재선거 상당국 후보자일 때 만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니폼 입고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지지율을 득표했다. 본인은 좀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이켜보니까 지난 재선거 어떻게 평가가 되던가요? 사실 저는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정치 신인이었고요. 또 정당 지원을 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어려운 선거였죠. 하지만 우리 지역의 정치문화가 좀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33%에 가까운 득표율이 그거를 증명한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제 만나는 분들은 참신했다, 용감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러한 반응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정치를 좀 바꿔보자 라는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그런 요구는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출마는 매우 큰 경험이고 성장이었고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는데 잘했다, 도움이 됐다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만 도움된 거 말고 배우자님하고 애기는 아직 모르겠고 주변 분들, 가까운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어떤 정치판에 되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번 출마를 계기로 더 많은 활동, 다양한 활동 또 제가 꿈꿔왔던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1년 정도 지금 쉬는 건 아니고 정중동에 그런 1년을 보내셨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이의 어머니로서, 학부모로서 교육과 관련된 데 관심이 많을 텐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과 관련된 발언을 했고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킬러문학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온 국민이 수능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입시 위주의 정책 또 이런 문화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입시 위주의 정책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세월호 사건이 있고 저는 우리 교육에 대한 일종의 각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됐었고요. 우리 지역만 생각을 해보면 어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서열화, 줄 세우기, 경쟁 교육, 주입식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았고 자살률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 어떠니 수능이 쉽니 어렵니 하는 그런 공정의 프레임에 갇혀서 교육적인 논의가 진척이 안 돼 있던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오늘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주호 장관이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특목고랑 자사고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하고 일제고사를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절망적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책상 앞에서 붙들려 있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갔다고 했잖아요? 네, 1학년이요.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아니죠. 4살짜리가 알파벳을 외운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오늘 언빈 공부가 왔던데 지금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도 학원 가나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돌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원이 그런 일종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사교육 시장으로 좀 더 들어가자면 지금 유아들을 대상으로 의대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네, 유치원 아이들을... 유아라고 하면 거의 유치원. 네,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대반이 만들어지는 실정이어서 그리고 이 사교육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한 살이라도 빨리 가르쳐야 의대든 어디든 가겠구나 하고는 조바심이 생기게 만드는... 네, 그렇죠. 이것이 강남이나 일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더라도 지역에서도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그 현실에만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고 시험, 입시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할 수 없이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학부모들이 다 스트레스 받겠네요, 그렇죠? 받습니다, 받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엄마이지만 우리 아이 빼고 모두가 다 하는데 제가 그 신념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확신을 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그 아이만 저기 학원에 안 가면 놀 애들이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것도 큰 부담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 수능과 관련한 정보대체, 킬러 문항도 공개를 했던데 저게 킬러인지 아닌지 저도 잘 제 능력은 안 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정책 시행의 과정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그냥 사석에서 우리끼리 사인끼리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당사자들에게 직격으로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수능 발언 이후에 제가 관심 갖는 곳곳마다 이렇게 파괴하시는 국정운영의 마이너스 손이니 제발 관심 좀 가지 말아달라라는 논평을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랬죠. 네, 교육은 선거 다음으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고요. 그런데 수능을 150여 일 앞둔 이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이 수능을 좀 쉽게 내달라는 것 같은 가이드 출제 방향의 가이드를 주는 그런 발언으로 현장이 지금 얼마나 혼선해 있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입시 출제 방향을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4년 전에 예고를 해야 학부모나 학생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50여 일 남겨둔 시점에서 그렇게 툭 발언을 해버리시면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초래가 되고요. 실제로 지금 사교육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의 킬러 문항이 없어질 것이니 이제 수리 영역에 변별력이 생깁니다. 수리 영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학부모들을 걱정을 유발시키고 있고 또 킬러 문항이 아닌 준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른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교육 시장이 기민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거를 몰랐었다면 너무 무책임하고 순진하신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킬러 문항을 없애서 올해 수능을 쉽게 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냐 전혀 내용이 없고요. 또 교육부가 최근에 킬러 문항을 선별해서 사례를 발표했는데 사실 최근 8년간 올해 6월에 치러진 모의평가가 가장 쉬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만점감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방향이나 내용과는 전혀 현장에서는 현실은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요. 담당국장 경질됐고 또 수능을 총괄하는 평가원장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대혼란이죠.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서 정책적인 어떤 의미 찾기가 좀 어렵다. 어렵습니다. 지금 수능 보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시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열렸던 내용이고 어떤 말씀하셨나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교육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최한 토론회였고요. 사실 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행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28년 대입 체제가 불가피하게 개편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 또 학생 같은 당사자가 우리 대입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를 논의해보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초등학부모이고 또 교육정책 전공자이고 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사는 시민으로서 토론회 참여해서 토론을 했고요. 사실 학부모들에게 교육정책은 불안의 요소예요. 불안. 신뢰를 받지 못하고 늘 정권에 따라서 변화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우려를 포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한번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희 대학교 생활을 하듯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진로를 결정하고 학점을 이수해야만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몇 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되고 그런 걸 선택을 주로 하고 필수 과목도 있고 선택도 있고 그런 겁니까?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교육계에서는 사실 교구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보여져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입시 위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대입 제도가 지금이랑 바뀌지 않는다면 그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와 생각해도 학생들은 그렇게 대학교처럼 다니는데 대입 시험은 옛날처럼 하지 않겠냐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입시 정책 자체가 지금뿐만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굉장히 백년지 대개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어려운 정책이긴 하는데 이런 교육정책과 각종 발표 때마다 더 큰 문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양념을 치는 정치권 인사들 물론 충원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정쟁으로 정말 왜곡하거나 주장하는 데 써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자칫하면 큰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이번에 이주호 장관님이 윤 대통령을 입시 전문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사교육 적폐카르텔 좌파들이 사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들 여권 인사들이 발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문제는 대한민국의 난제 중에 하나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쟁의 요소로 삼으면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지요.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은 저는 정치권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는 교육에 관심 있는 정치인이 몇 대지 않는다. 국회의원 안에서도. 교육계 출신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좀 바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많던데 선생님 출신, 교수 출신도 별로 없나요? 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꼽는 교육계 인사라고 하면 저희 지역의 도종환 의원님이나 비례목수로 교사 운동을 하셨던 강민정 의원님 정도가 교육계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사실 조금 더 개발 이슈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이슈들 혹은 어떤 포퓰리즘에 매몰돼서 자극적인 발언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적인 이슈나 그런 논란들이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건영 교육감이 취임을 했고 1년이 다 됐어요. 교육청에서 비서로도 근무를 해서 진보 교육감 8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보수를 꾀하는 교육감이 취임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윤건영 교육감의 교육 정책 1년 정도를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좋은 평가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가장 지역에서 이슈가 된 단재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집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교육 철학이나 방향이 없는 것, 윤 정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5년 동안 교사 한둘이 아니고 수십 명이 붙어서 했던 작업을 한순간에 엎으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입시에 분리해서예요.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은 미래 교육을 얘기하시지만 사실 미래 교육의 어떤 내용이나 철학은 없이 학력 위주의 내용으로만 들여다보면 학력 위주의 개념에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교육 문제를 풀기 어렵지만 지역에서는 훌륭한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저희가 오산 같은 도시를 모범 사례로 보는데 교육 복지라든지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의 철학이 뭔지 사실은 궁금하고 이게 anything but 김병우, 김병우 아니면 뭐든지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인 것인지 아니면 윤 정부와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교육의 방향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병우 교육감은 왜 그것만 둘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럼 진작까지 단재고를 왜 그 타이밍이 늦었을까요? 개교를 왜 내년에 올해 하기로 했을까요? 원래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개교하는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앞두고 갑자기... 그래서 교육청이나 그쪽 지지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건 대안교육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보니까 교육과정, 교과과정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 그런 걸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일각의 그런 그걸 준비한 팀들이 거기에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핵심은 주장의 핵심은 교과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개편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정이라는 게 목적에 맞게 과정을 수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학교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하나가 충북 전체의 어떤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이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입학하는 학생이 많지도 않고요. 일종의 실험 모델인 거예요. 본인의 진로를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을 쭉 고교 3년 과정 안에서 한번 스스로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교육과정이 그게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꾸려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과정에 맞게 저는 그 학교의 구조, 시설 모든 공간들이 다 맞춰져서 짜여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교육과정이 바뀌면 또다시 그냥 일반 학교로 공간까지 바꿔야 되는 총체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1년 안에 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이거 단죄고 개교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윤건원 교육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학력신장 있잖아요. 결국 학력신장이라는 거는 평가치표가 나오고 비교가 돼야 될 거잖아요. 결국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제가 김병호 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내놔라.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공개를. 공개를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 인권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고. 어쨌든 윤건원 교육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학력신장의 최초의 공개시점 또는 평가시점이 올해 말이잖아요. 이번에 말 많은 수능의 결과물을 가지고 김병호 교육감 때보다 학력신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평가를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정부 기조는 일제고사를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0교시 수업이라든지 또 일제고사에 맞춤식으로 아이들을 다 시험 대비시키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다시 돌아 회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학력이라는 게 서울대를 몇 명 보내고 연세대를 몇 명 보내고 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력인가.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하는 일부 학생들의 학력과 우리 전체 아이들의 학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좋은 학교를 몇 명 보냈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학력을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낼지도 상당히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왔어요? 내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빵 주는 건가 간편식 주는 것도. 네.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좀 궁금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교육과 보육이 따로 떼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교육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이미 아이를 낳으셔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모가 되어 계시지만 지금 뭐 아이 낳아서 아프면 병원에 가도 입원을 안 시켜준다면서요. 그래서 빽빽 돌다가 사망하는 일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이런 입지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서 과연 키우겠냐. 이거 뭐 1억을 주고 몇 천 준다고 해서 뭐 그 부모가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니고 이건 상당히 좀 나쁜 신호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만 특히 교육 차원에서 우리 아이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를 지켜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제가 답을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육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육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문제, 임금 문제, 부동산 문제, 지역 격차 문제 등 다양한 사회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걸 함께 풀어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학력이 계급이죠.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직 사회입니다. 경쟁 교육에서 이제는 연대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지식 교육에서 사유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좀 다 같이 사회적인 수기를 하는 그런 일을 좀 해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사회적 통합을 하고 대타협을 좀 이뤄보자 교육적 관점에서 그런데 기대만큼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런 어떤 의제들을 이제는 좀 정부에서 던져야 하고 시훈 수능이니 뭐 킬러 문항이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여야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타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좀 세우고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되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죠.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고 지역사회 또 지역의 교육 문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분들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저기 충북의 유일한 교육시민단체 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라는 시민단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조직적으로도 조금 지금은 침체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윤건영 교육감 또는 교육청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만나자고는 하셨어요? 네, 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태생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 단체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창구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좀 리빌딩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과제는 굉장히 크고 넓고 이걸 뭐 일목요연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또 선거가 있는 그런 해여서 다시금 뭔가 다가오는 듯한 뭔가 기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저는 받았어요. 박사님께서는 내년 총선인데요. 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실 생각이 좀 있으신지? 내년 선거는 고민 중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권유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출마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올 3월에 이재명 당대표 채포동의안 투표 이후에 아, 안 되겠다 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요. 지금 상당구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 청년위원장이에요? 네, 7월에 발대식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전히 있고요. 또 그럴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없지 않았습니까? 중국 지역에. 그리고 젊은 국회의원도 없었고요. 그런 청년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구심점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출마한 경력은 있으시니까 본인만 결심하시면 예를 들어 실무적인 문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민주당은 청년이 특히 여성이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면 경선 같은 거, 가짜 같은 게 있죠? 지금도 있어 왔고,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아직 결심 안 하셨어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결심을 하시면 부수석으로는 안 나가겠네요. 당적을 가졌으니까. 네네네네네. 김병호 전 교육감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교육감님은 자연을 벗삼아. 너무 오래 자연을 벗삼는 거 아니에요? 자연인도 아니고 닭장인과 짓고 계신 것 같던데. 너무 조용히 지내시는 거 아닌가? 책을 쓰시는 작업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좀 조용히 어쨌든 교육 수장으로서 8년이 무척 긴 시간이고 또 본인의 에너지를 다 쏟으실 만한 시간이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고민도 깊게 하시고 몸도 편안하게 하시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건 제가 볼 때. 지금 뭐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락을 한번 드려보시죠. 비서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글쎄, 가면 토종 따기라도 한 마리 전화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교육가족들, 학부모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일 라이브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식인으로 기를 것인지 지성인으로 기를 것인지를 답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이 집단지성을 모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논의해보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애는 뭘 잘해요? 저 애기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지금 사실 거의 피아노, 태권도 정도밖에 못 보내고 있어요. 피아노, 태권도. 태권도 노는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2학년 가면 수학, 영어 다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하여튼간 피아노, 뭘 잘한다고 그랬죠?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고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아주 잘 키우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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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